갤러리예요, 여기가.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 반갑습니다, 선생님. 법의학자이신. 윤흘병이 온몸에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숨을 거뒀다는 사실이 이 부검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가 목이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폭행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여러 부위를 심하게 후탈을 당했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매주 거의 그아를 꼭 보거든요. 오늘 여기서 뵙기 때문에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교수로 재직 중인 유성호입니다. 정확하게 법의학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법률에 관계된 의학적인 일을 좀 담당하는 게 많은데 쉽게 와닿는 거는 부검. 아, 부검. 시신을 부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20년간 약 1,500호의 부검을 진행하셨고 일명 죽어야 만나는 남자로 불린다고 이게 별명이. 죽어야 만나는 남자.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사인을 밝히고 이해하는데 부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검은 거의 기본적인 나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형사님들, 경찰분들, 이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세 건 중에 하나가 2014년 질식사로 묻힐 뻔한 윤흨병 사망 사건을. 이거를 부검을 통해서 뭔가 좀 밝혀내신 게 있다고 그래요. 원래 사실 윤흨병의 부검은 군대에서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질식사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신을 병원에 데리고 온 게 가해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들이 빵 먹다가 갑자기 체했다라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니까 당시에 이제 입 안에 토사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질식사로 진단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지상파 방송에 계신 기자님이 우연히 앉아 있다가 남들이 쑥쑥쑥쑥거리는 걸 그걸 듣고 본인이 그걸 파헤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전부 다 저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이건 원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근육이 다 풀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툭 하고 고개가 툭 걸구고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 위와 식도 사이의 조임근도 풀리기 때문에 입 안에 토사물이 있는 건 아주 흔한 거거든요. 또 몸에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질식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방송을 얘기했고 바로 그날 9시 뉴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새롭게 드러난 윤흘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윤흘병의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구타가 학성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막아 죽었다고 우리가 한 얘기하는 거죠. 부교감 신병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군검찰에 다시 수사를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진실을 밝혀보니까 장기간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았고 결국은 다시 살인죄로 기소를 해갖고 법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군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병장 등 선임 병사들은 오랜 시간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도 뭐 부검을 좀 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니고 저는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을 하는데요. 그래서 월요일 날 두 건의 부검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가끔 이렇게 부검을 하실 때 오늘은 조금 부검을 하기 뭐 좀 내가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직업적으로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싫다 하기 싫다 이런 날은 없고요. 다만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혹시 좀 그 일을 하시다 가장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각자 각자의 삶이 우리 다 고단한 삶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연들이 다 마음이 아픈데 예전에 그 의정부에서 아파트에서 크게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휴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을 제가 부검하게 됐는데 그분이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비혼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거꾸로 안고 불길이 화마가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는 멀쩡했는데 부모 어머니는 크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꽤 받으시다가 그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사연이 원래 홀로 자라신 분이에요. 보육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입양과 파양을 두 번씩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눈물이 알라붙은 장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본인도 홀로 자라셨는데 아이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요.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려요. 2주 전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 때 아이를 지키려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20대 엄마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소방관에 품에 안긴 4살 백의 아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은 23살 남호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지내던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동 보호 기관에 맡겨졌습니다. 본인 걱정보다도 남겨진 우리 자녀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가 아 이게 참.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저는 그분의 인생에 저는 절대로 조연도 아니고 옆에 지나간 사람 1, 지나간 사람 2 정도 되는 카메오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카메오가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모든 어떤 사연이 있는 돌아가신 분이든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 깊게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그리고 보기 흉하지 않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밝혀드리고 예쁘게 잘 봉합해드릴 게 제가 잘 꿰맵니다 하면서 누구든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제가 조금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없음에도 좋은 곳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마지막에는 꼭 좋은 곳에서 좋게 밝은 얼굴로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아 너구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우리 유성호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보면 여기 이야 이게 학창시절 모의고사 전국 1등. 아 정말요? 아니 여기에 계시네 그런 분들이. 아니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한번 얘기했는데 악플 괜찮을까요? 무슨 악플이요? 요즘 뭐 이런 걸로 악플 안 달려요? 예 뭐 한번 앉아있습니다. 있어요? 하고 잠을 자고. 실례지만 몇 학번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 뭐 개인적인 얘기는. 아 그래도 뭐. 아니 뭐 비슷합니다. 제가 48살 거 다 알고. 아니 뭐 그게 또 개인적인 얘기. 저하고 동갑이신가요 아니면? 네 동갑입니다. 아 진짜 친구분이에요? 둘이? 야 그러면 제가 거기 깔려있었던 학생이.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나를 밟고. 거의 다 방송에 나오나요? 네. 왜냐하면 그 아라고 우리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는 사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뭐 김상주 형님이 우리 유승호 교수님 몇 등이셨을까요? 모의고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것은 참고 싶다. 아이고 예 부끄럽습니다. 땀 흘리네. 아니 뭐 공부의 길에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의대를 입학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의학자의 길은 또 약간 또 의대에서도 좀 약간 다른 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입학했을 때는 전혀 법의학도 잘 몰랐고요. 요즘 만큼 정보 인터넷이 있던 시도다. 아니니까. 저희 때는 근데 내과를 만들었어요. 내과를. 그래서 저도 감염내과 그거를 원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은사님 중에 이윤성 교수님이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수업 시간에. 10년 동안 내 제자가 없다. 네네 크게 한타 안 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간다니까 인사들이 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러 갔더니 은사님이 잘 왔네 하고 이렇게 잡으시네. 이제 그분은 앉아보셨다고 하시면서. 한번 그냥 한번 여쭤볼까 했는데 참. 은사님 경우에는 10년 만에 누군가.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 제자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은 이제 한 분 계시고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세요? 재밌어요. 한 번. 한 번. 한 번. 글쎄요. 빵빵 터지니까 막. 자기야. 재미있다는 게 꼭 빵빵 터져서. 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저희들이 재밌다는 거와 차이가.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직업병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직업병. 직업병은 그냥 외모를 좀 자세히 보게 돼요. 외모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을 시신의 모양을 자세히 보게 돼요. 유심히 좀 살피시는군요.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뭔가 대충 나오나요 느낌이? 네. 얼굴을 보면 뭐. 정확하게 무슨 병. 확실하게는 안 나오지만. 안 나오지만. 황달이 있는지. 쉽게 말할 수 있는지. 황달이 있는지. 눈꺼풀 결막 보고. 지식사가 맞다.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혹시 저희들도 보면 좀 나오시는 게 있나요? 건강하시고. 그래도 좀 딱 봤을 때. 아 유기가 조금 뭐. 이 느낌 뭐 좀. 아유 저는 그 정도 관상가. 뭐 관상가는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스스로 거울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침에.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아니 아니. 거울 보셨을 때는. 교수님. 건강하다. 건강하다 안하다. 전체적으로 교수님이. 약간 교수님은 왠지 모르게 영화를 보시다가도. 왠지 좀 범인을 금방. 일반적인 영화 관람객에 비해서 금방 이게 잡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범죄 심리학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 눈여겨보는 게. 시신의 상태. 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인공의 대사에 집중하는데. 교수님은 딱. 쓰러진 그 시신의 상태.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뭐. 좀비 영화 봐도 좀비의 상태를 보면서. 아 저거는. 지금. 거필 건축학 쪽으로 아닌데 저거는. 뭐 쪽으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의 부패 단계에 따라서.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서. 워킹 데드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거 저렇게. 근육에 힘이 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재미없죠. 아니 그. 우리. 버킷리스트가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버킷리스트. 왜 누구나 있지 않나요?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범위다 삼각지대. 네. 거기 가면 사라지는데. 마에 삼각지. 맞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한 번쯤은. 여행을. 비행을 타고. 지나가 보기. 네 지나가 보기. 좀 약간. 우리가 들었을 때. 어? 이런만한 건 없습니까? 버킷리스트 중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 좀. 조셉. 아니 이거 좀. 교수님이. 지금 뭐 가시는 일대부라도 그렇고. 저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 레게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 그거 그. 녹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어? 녹색? 녹색. 이건 화제가 되겠다. 솔직히. 만약에 녹색머리하고 그 알 나오시면. 네. 실시간 검사는 그 달 1위에요? 안 그러려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많은 색깔 중에 녹색이에요? 마마나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울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멋있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한 번쯤은 해보셔도. 우리가 지금 CG로 좀 해드렸는데. 지금 녹색머리. 지금 녹색머리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방송을 보시고. 나한테 어울리면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 좀 공통적으로 드리는 글문이 좀 있는데요. 교수님께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누군가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본인과 2년 전에 본인과도 해볼 수 있고. 재석이 형은 이제 98년도에 본인에게. 재석아 지금 당장 삼통전자를 사라. 재석아 삼통전자를 사라. 23,700원인데. 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구 알고 계셨네요? 저는 샀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금방 팔았어요. 아 야 그때. 자 이제 이 무전기. 어느 분한테 해보고 싶으세요? 혼름도 주고 아니면 뭐. 저의. 어 몇 년도. 30년 후에 저에게. 30년 후에. 이 얘기를 해보시죠. 좋다. 성호야 잘 지내지? 살아나 있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괜찮았니? 내 생각에는 후회 없이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어때? 아쉬운 거 없어? 아쉬운 거 있으면 지금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그걸 바꿔서 조금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 교수님 이거 전화기가 아닌데요. 동화가 깨끗합니다. 내 일에서 하나의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아 그래요. 어떤 걸 가져오고 싶으세요? 제가 하는 일이 뭐. 사건의 재구성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인인지. 사건 전체를 구성하기를 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제가 구성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요.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추정이 아닌. 확신. 확신. 확신이 과학자로서는 확신이라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초능력이죠. 그게 초능력이요. 유퀴즈? 유퀴즈? 네. 네, 좋습니다. 자, 퀴즈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인업 퀴즈, 200 퀴즈, 자기님 퀴즈. 자, 어떤 퀴즈 선택하십니까? 이거 하면 이제 내신 분도 받는. 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님 퀴즈. 자, 그럼 자기님 퀴즈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 의정부 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영용이라고 합니다. 양영용 형사과장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인사 좀 나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은 좀 구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글쎄요. 처음 뵀나요? 저 직업이 또 형사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사실. 아... 네, 우리 교수님하고 두 분 형사과장님 파이팅 한번 하시고요.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네, 이것은 사소한 것들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이론입니다. 1982년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윌슨과 범죄학자 조지 켈링이 정립한 이론으로 자동차를 이 상태로 만들어 길거리에 방치해 두자 일과 일주일 만에 폐차 수준으로 파손된 데서 이름 붙었는데요.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한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자, 약간 문제가 나오자마자 우리 교수님께서 약간 고개를. 자, 정답은요? 깨진 창 이론? 아직 표정이 지금 알 수 없는. 자, 형사과장님. 자, 깨진 창 이론. 정답은요? 네, 정답은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 100만 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드려요. 그리고 과장님은 바로 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 오늘 또 비상군무 능이신 우리 형사과장님. 응원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의미를 노래를 틀어드리거든요. 어떤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싸이의 챔피언. 아, 챔피언. 싸이의 챔피언. 혹시 선곡 이유가 있으십니까? 싸이 씨가 챔피언 불렀던 게 굉장히 흥겨우니까. 흥겨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 이거 지금 말씀 중간중간 하셨는데 나이트클럽도 꽤 눈에 많이 나오니까. 챔피언, 손질은 네가. 챔피언. 음악에 비치는 네가. 챔피언. 네, 새 들기는 네가. 챔피언. 니가. 챔피언.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핫!